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입니다. 오늘은 신군비경쟁의 핵심인 극총속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군비경쟁이라 그러면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게임이었죠.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중국이 그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최근에는 북한도 신군비경쟁의 핵심이 극총속미사일이라면 마침내 북한도 그 경쟁이라는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극총속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총속미사일이라는 것은 마하 5 이상,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 속도만 가지고 신군비경쟁의 극총속미사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륙간 탄도탄, 웬만한 탄도탄은 전부 다 마하 5를 다 넘습니다. 음속의 5배를. 그리고 우리가 쓰는 천궁지대공미사일 같은 경우도 마하 5 정도는 나와요. 공대공미사일도 4, 5 정도는 나오죠. 그게 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탄도탄 같은 경우는 로켓의 연료가 다 소진되면 나머지는 탄도비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쏜 것처럼 그림의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반구를 그리면서 그래서 상대방 예측이 가능하죠. 즉 상대방 발사를 탐지하고 날라오는 궤적을 조금 관찰하면 얘가 최적 목표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길목을 지키는 요격 방법을 쓰면 요격이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극총속미사일은 속도만 빠를 뿐만 아니라 발사 순간부터 목표심에 조절할 때까지 극총속미사일은 극총속미사일은 목표물에 맞을 때까지 자유자주로 기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고도가 훨씬 낮아요. 그림에서 나와 있죠. 대기권은 내부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감지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레이더망을 피해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극총속미사일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활공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운데 단에 보이는 거죠. 로켓을 통해서 한 고도 100km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 활공체가 분리가 돼요. 활공체에는 조그만 동력이 붙어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공체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각도를 우리가 물가에서 납작한 돌로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조금조그마한 동력의 도움만 가지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활공체 미사일이에요.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죠. 그게 활공체고 마지막 제일 밑에 보이는 것이 순항미사일입니다. 이건 공기줌을 비행하죠. 고도 한 2, 30km. 활공체는 고도 한 40에서 6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더 낮죠. 그래서 레이더에 가장 늦게 걸립니다. 순항미사일은. 그런 것이 순항미사일인 것이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가 배치 중인 지루쿤 미사일이겠죠. 현재는 러시아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다 복잡하니까 오늘 활공체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한다고 할 때 기술적 난이도가 활공체 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 순항미사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도 활공체 미사일은 배치를 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개발 중인 것이죠. 이것은 러시아가 2019년에 배치했다고 알려진 아방가르드라는 활공체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의 로켓에다가 윗부분에 핵탄도가 아니라 이런 미사일 안에 넣은 거예요. 활공체를. 이 아방가르드를 2019년에 배치했고 중국도 이제 둥퐁 또는 DF-17이라고 불리는 활공체 미사일을 2019년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고 나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달리 군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느끼는 위기의 시간은 러시아와는 달리 훨씬 큽니다. 패권 경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군사력 더하기 경제력에서 미국을 이기겠다는 그런 의도로 미국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의 해군 전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계의 바다가 미국의 앞바다였죠. 미국 해군이 못 가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사일이 등장하고 나서는 한 2, 3천 킬로미터 바깥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미군이 자랑하는 해군 항모전단을 가까이 투입시키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2, 3천 킬로로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은 개발한 것 같지만 움직이는 목표, 보통 탄도탄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목표가 아니고 고정된 목표를 타지 가는 것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기동하고 있는 물체를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최근에 우리가 차세대 적외선 탐색기를 개발했다. 상대방을 타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움직이는 물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위협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군비 경쟁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지난 수십 년간 어떤 특정 기술에 있어서 가상의 적국보다 경쟁자보다 뒤처진 적이 없었어요. 이건 처음으로 뒤처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한테, 러시아와 중국한테 뒤처진 것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체감하는 기회를 가져보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무서움은 이게 정찰 위성으로 탐지가 불과가 돼요. 미국은 전 세계적인 정찰 위성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조건 탄도급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은 한순간에 파악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낮은 운용 고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찰 위성 시스템에 탐색이 잘 안 된다. 물론 빠른 속도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용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제조건 탄도탄 같은 경우는 500km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고도를. 그런데 이거는 100km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정찰 위성망을 전체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갑자기 미국은 장림이 된 거죠. 그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동굴 안에 들어간 그런 분위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거기 레이더가 달려있던 여러 가지 탐색 장비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정찰 위성에. 단지 소프트웨어만 바꿔서는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드웨어까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하늘에.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수많은 정찰 위성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돈도 돈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공포를 미국이 느끼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인용하려고 하는 합참의장. 합참의장으로 번역이 되는데. 합참의장의 말에 잘 드러나 있어요. 아주 우려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스푸트니크 모먼트와 비슷하다. 그것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 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것은. 옛날 구소련의 인공위성이죠. 하늘에 올린.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전체 엄청나게 놀랍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구나. 소련은 우주로 비행체를 날려보내는구나.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공개통을 강화시키고. 자금을 풀어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고. 우주 경쟁에서 러시아를 앞서게 되죠. 구소련을. 그게 스푸트니크 모먼트입니다. 미 합참의장의 말은. 우리가 러시아 그리고 중국한테. 극총속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미국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정도급이다. 충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격세지감이 있는 것이.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게. 주말트급 구축함하고 연안전투함이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해군의 낭비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두 프로젝트 한씩. 백조원을 썼으니까. 이 함선들을 개발한 목적이 뭐냐면. 연안이라는 것은 가까운 배예요. 대륙에. 그게 미국의 연안이 아닙니다. 가상 적국의 연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동해, 남해, 서해, 남중국해. 이란이 있는 페르시아만 같은데. 적의 코앞에 가서 작전을 펼치겠다는 배예요. 낮은 수심에서 빠른 기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워터제트를 쓰는 배거든요. 뒤에 연안전투함 같은 경우에. 그래서 화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화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말트랑 같이 가는 거예요. 흑모전단은 안 보내고. 그렇게 해결하겠다 해서. 즉 남의 연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근두 중이잖아요. 연안전투함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이 지금은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미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괌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2, 3천 킬로만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상대방의 바다를 누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적절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부의 입안자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는데 미래 전장에 있어서. 실제 본인들한테 주어진 것은 2, 30킬로는 고사하고 2,000, 3,000킬로미터 바깥으로 물러나게 됐으니까요. 그 핵심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었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지 했더니 인공위성으로 볼 수도 없어. 탐지할 수도 없어. 적을 요격할 수도 없어. 기존의 요격 시스템은 전부 다 탄도탄에 바탕을 둔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상대방이 저렇게 때리면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게 가장 우선이겠죠. 나도 극초음속 무기가 있어. 너도 요격 못하지. 그러면 우리 협상을 맺자. 이렇게 되는 게 순서거든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온군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AGM-183이라는 전폭기나 폭격기에서 매달고 쏘는 활공체 미사일이에요. 앞에 뚜껑을 열면 활공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발사돼서 고도를 한 100km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덮개가 벗겨지면서 안에 있는 활공체가 나오는 형태예요. 이걸 2022년까지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고 미국이 급하게 공헌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연구비를 막 몰아주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실패한다는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발이. 개발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2022년은 좀 급하게 내 마음이 급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육군은 지상에서 발사해야 되니까 24년.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도 쏘아올리는 부스트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거푸 여러 번 실패를 했죠. 그 다음 해군. 육군까지 준비가 돼야지 해군이 되겠죠. 해군은 2025년, 잠수함은 2027년. 다 빠듯한 시간들이에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저 기간 동안 만큼 우리는 상대방은 날 때리는데 나는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받는 어떤 공포심, 스트레스. 자괴감도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이런 데 저런 데 돈을 참 많이 썼는데 천조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스트레스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게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자료를 볼 때만 하더라도 내년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약 5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된다. 여러 가지를 다 해요. 활공형도 하고 극초음속 훈황미사일도 하고 또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형수단 개발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인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될 것은 다른 나라의 예처럼 활공체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공군, 육군, 해군 것도 일단 활공체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시간을 조금 두고. 그리고 이제 수납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다 팔하고 우리로 치면 국방공학연구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미국이 극초음속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기술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연구의 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고 그래서 미국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여기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컨셉이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날아간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가 등장했죠. 하이코어라고 몇 달 전에 그래서 금년 2022년부터 시험비행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있어요. 미국은 저 위에 보면 이제 아티스트 이렇게 상상도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진 게 속이 써리고 머리가 멍할 정도인데 최근에 한 10일도 안 됐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의 성공 수준까지 시험을 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은 없는데 덥친 얘기예요. 그때 내용을 보면 사정거리가 한 천 킬로미터 전 날아갔다고 보이는 것이죠. 최고 속도는 마하 10 정도 됐다. 그리고 활공체 미사일의 특징인 기종을 했다. 즉,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에 가깝다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여태까지 공헌해왔던 MD, 미슬디펜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 그리고 북한마저 무력화된 거예요. MD 체계가 그것은 탄도탄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의 중점이 맞춰진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SM-3로 대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SM-3를 우리나라 함선에 배치해야 된다. 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게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한방으로. 그 의미를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한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야기예요. 즉, 이제는 한반도 급변 상태가 오더라도 미국은 두 군데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국의 항모전단이 한반도 해역으로 진출하려면 일단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국이 용인해줘야 돼요. 그래, 나도 이해한다. 너희가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허락까지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활공체 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도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MD가 무력화된 겁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 협정회를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거죠. 미국이 느낀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은 돈만 넣는다고 미사일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간 미국은 아무런 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방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 비판이 있습니다. 관료주의의 병폐가 뿌리를 내렸다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영구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돈만 넣는다고 인프라가 몇 달 만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 개발이 끊어졌고 그게 관련된 인력들이 충원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1년 만에 성공했을 게 지금은 2년, 3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군과 관료주의의 병폐를 다른 말로 하면 군과 방산업체가 결탁을 해서 향후 우리가 필요한 무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거품이 있었다. 실제적인 적을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오히려 놀랐거든요. 미국이 왜 놀라지? 그게 1, 2년 만에 개발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 여태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어려움 속에 미국이 있는데 과연 짧은 기간 내에 이 전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빨리 극초음속 무기를 내놔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든지 조약을 맸다고 하든지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미국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전례가 없던 일이죠, 미국한테. 상대방이 미사일을 어떻게 쏠지도 모르고 어디서 쏠지도 모르고 어디로 날라올지도 모르고 막을 방법도 없고 미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거북해 나갈 건지 극초가 주목됩니다.